레트로 플렉스 카즈아는 부상을 회복하며 아자제를 완전히 흡수하고 있었고 저항군들은 모든 병력을 투입해 지사와 싸울 준비를 합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격투가들도 진을 돕기 위해 라스에게 협력하는데 국랭군이 도착하자 그냥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쟁을 도착하자 우리의 전쟁은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쟁을 도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쟁을 도착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전쟁을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도착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사도 격투가들을 스카우트 했는데 아수세나는 커피 홍보 목적으로 지사에 합류했지만 레오에게 새로운 커피 아이디어를 얻자 곧바로 이탈합니다 폴의 절친인 마샬로우가 지사에 합류했는데 이온은 단순하게도 폴이 상금을 나눠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쿠마의 목적은 폴을 죽이는 것이었고 몰래 기습을 하려는데 쿠마는 증오하던 폴을 얼떨결에 구해주고 맙니다 드라곤오프는 지사 소속이 되어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절친인 마샬로우가 지사에 양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캬리아 뤴필 한편, 야쿠시마에 있던 진과 샤오유에게도 지사가 투입됩니다. 샤오유는 진을 지키겠다는 일념하에 혼자서 잭세븐 부대를 상대했고 알리사에게 진과 샤오유가 위험하다는 소식을 들은 라스는 전쟁터를 이탈해 야쿠시마로 향합니다. 니로이와 펭이 싸우고 있는 사이 니나는 레이나를 만나게 되는데 미시마 재벌 소속이었던 니나는 레이나의 정체가 헤이아치에 숨겨진 사생아임을 눈치챕니다. G-cooperation is finished. I'm done here. G-coLED 저항군들과 격투가들의 활약으로 지사는 소탕되어 갔는데 그때 회복을 마친 카제아가 등장합니다 데빌 블레스터를 쏘며 아군들까지 죽였고 레이나는 데빌 블레스터를 정면으로 받으려 합니다 카제아의 다음 목표는 야쿠시마에 잠든 카자마 진이었습니다 데빌 블레스터를 맞고 쓰러진 레이나는 살아있었습니다 그 시각 잭세븐과 싸우고 있던 샤오유는 지쳐가고 있었는데 때마침 나스가 도착하는데요 하지만 트루 데빌 카제아도 도착했습니다 저는 라이브는month를 공격하는 한국의 대응과 파괴이IDE 많은 기구가 부득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상위의 용기를 지사한 모습을 드러내줍니다 처음에 상위를alnız고 이루어진 Secretary에서 제외한 praticamente 대응이 정리하는 것이 아깝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나스도 끈질긴 헤이아치의 유전자를 지녔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잠이 든 지는 심상 세계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카자마준이 있었지만 환영이었고 대빌이 등장해 계속해서 카자마 진을 타락시키려는데 카자마준이 있었습니다 카자마준이 있었습니다 怒りと憎しみに身を浸せ。 俺はお前に感謝している。 怒りと憎しみを振りまく貴様は三島和也と同じだ。 罪と共に生きろ。 孤独な戦いこそが食材だ。 罪の意識と使命感が前へ進む意志を与えてくれた。 だが、この罪と共に生きていく。 俺は過去を受け入れるためにここに来た。 俺はもうお前を俺自身を否定しない。 心の鎖を引っ張ってくれ。 俺自身を縛る鎖を。 心を縛る鎖はもうない。 心を縛る鎖はもうない。 大事な人たちを守りたい。 そのためにはお前の力が必要だ。 デビルよ。 もう一度共に戦ってくれ。 俺は決してお前を否定しない。 それがお前の望み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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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全てを受け入れよ。 カジアへやまんばたり 절실한 소망의 힘으로 デビルを 다시 받아들이고 コントロール할 수 있게 됩니다. 俺自身。 皆を守ってみせる。 俺自身を守ってみせ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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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俺自身を守る。 俺自身を守ってみせ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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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事は他の人がたくさん。 なぜ? 俺自身を守ってみせない。 死者、危なさい。 今のジンはデビルなのに怖くないよ 死なないでね 今度こそ全てを終わらせる 今のジンは色々と誘われてる 今のジンはこのジンは 死なが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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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의 눈을 띄게 해. 스카라을 부수해. 오오! 스카라인 카드야!